안녕하세요. 워킹맘이자 수아의 엄마 김지연입니다. 시간? 정말 24시간이 부족하다를 하루하루 온몸으로 느껴요. 일과 육아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항상 시간에 쫓기게 되더라고요.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아이가 4살이 되고 벌써 저랑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아이와의 시간이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오로지 아이에게 헌신만 하는 그런 엄마로 기억되고 남고 싶진 않아요. 친구 같은 엄마?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미안함보다 아이와의 행복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행복한 시간들을 기록을 해서 나중에 아이와 함께 너는 그랬었네, 엄마는 이랬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편한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왜 그 친구들 만나면 옛날 추억 꺼내서 이야기하듯이 아이와 함께 그러고 싶어요. 사진을 마음 놓고 출력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비용이 저렴한 건 기본이고 따로 사진의 인하를 맡기려고 하다가 바꾸다 보면 쉽게 잊어버리고 했는데요. 프린터기를 직접 사용을 하니까 사진 남기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파크를 활용해서 아이랑 놀이를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죠. 프린터가 이런 역할을 할 줄은 몰랐어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완벽하진 않지만 평생 좋은 추억 쌓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보자. 사랑해! 사랑해!